제 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강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26번부터 들어갑니다. 역시나 난이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가시면 되고 그렇게 보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분량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양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판단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문제가 많아요. 자,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가번, 좌위증 박은희 상왕에게 아래기를 이제 외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있다니까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대나도에 가서, 대마도에 가서 적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왕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했던 세종 때 상왕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당시에 군사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무에게 군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이고 나번, 김방경이 중국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홍다고와 더불어 왠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이름 같아요. 그렇죠?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기가 있다. 일기도에 이르러 천여명을 죽이고 기를 나누어 진격했는데 외래인들이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어서 이내 공격을 늦췄는데 마침 태풍이 불어서 잘 안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환군.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원나라 그러니까 이제 몽골과 화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동행성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일본 원정을 보냈는데 두 차례 다 태풍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본 원정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 원정 때부터 충렬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외구가 500척을 이끌고 진포입구에 들어와서 외부 얘기 나왔고 진포 얘기 나왔어요. 밧줄로 서로 잡아변 병사를 지키다 해안에 상륙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세, 심덕무, 최무선 이렇게 나왔죠. 고려 말 우왕 때 우리가 그 외구를 토벌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포대첩 나와주고요. 자, 라번 외장이 군사 수만을 모두 동원해서 진주성을 포위했는데 성 안의 군사는 3천명이었고 진주목사 김시민 등장했어요. 그래서 진주대첩을 얘기하죠. 이거 언제예요? 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개는 조선, 두 개는 고려니까 고려부터 일단 파악하면 일단 그 뭡니까? 원나라 간섭기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왕 때 고려 말. 그러면 조선 세종과 선조때니까 이 세종 때 그리고 선조때. 그러면 나, 다, 가, 라가 됩니다. 나, 다, 가, 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4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다음 가상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 주인공을 찾아야 되니까 이분이 주인공이죠. 자, 성우사설에서 뭐야 벌써 나왔네. 6가지 조음의 하나로 돈 먹는다 세상을 나는 거죠. 과업을 말씀하셨는데 육존론이죠. 육존론. 요즘 과학을 준비하는 여생들은 부모 형제와 생업도 팽개치고 종일토록 공부만 하고 있으니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봉선을 망치는 제주일 뿐이다. 다행히 급제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급제하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져서 엉망이 된다. 끝없이 백성의 것을 빼앗아 그 욕심을 채운다. 라는 거죠. 하하여 나라를 좀먹는 존재로 표현을 했다. 라는 거죠. 양반 그렇죠. 문벌제도 이것이 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성우사설. 그래서 성우 이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마과 외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것은 정약용이죠. 두 번째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중화사상 비판 홍대용이고 바레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유득공의 바레고 최초의 남북국 시대다. 라고 사용했고요.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한다. 한전론 제한한다. 이것만 못 팔게 하고 나머지 팔 수 있게 하자라는 이익의 한전론이니까 정답이죠. 자, 금석관녹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였다라고 금석학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누굽니까? 김정희, 추사체 김정희. 그래서 김정희 하면 일단 추사체. 그리고 세한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금석관녹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익 푸는 거니까 4번에 나와있죠. 4번이 정답. 자, 28번 문제로 가보자 라는 거죠. 미출군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범날이 온다, 범날이 온다. 속림 깊은 걸로 한김생이 날아온다.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내가 준비한 것은 판소리, 수근가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내려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자, 앙글소설과 함께 판소리는 이 시기에 유행했다. 판소리는 신재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여섯마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예요? 조선 후기. 판소리, 탈춘, 산대놀이 이런 것들.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찾는 거죠. 1번 주장소에서 개미자를 만드는 장인 누구 때입니까? 태종 때지요. 만약에 세종이라고 하고 싶으면 갑인자라고 출제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조선 전기니까 틀렸고 나머지 다 조선 후기죠.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조선 후기. 대규모 자본으로 구매하는 도고. 그래서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출현한 것도 조선 후기. 시사, 시 동호에도 조선 후기. 인삼, 담배 같은 상품작물 역시 조선 후기죠. 엄청나게 쉬운 문제. 1점이죠. 1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에 들어가보자. 자, 29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자, 대왕 대비전이 정교하기를 익선군이 이제 익궁했으니까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착을 내리는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흥선대원군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종이 즉위했으니까 흥선대원군 권력을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 칭호를 대원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1863년부터 1873년, 숫자상으로 보면 10년, 이렇게 집권했던 이 시기인데 자, 이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1863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9번. 종례비석을 세웠다. 그 위에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에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하는 것은 나라를 바라먹는 매국이다라는 거죠. 척화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71년 이렇게 풀어봐라라는 거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건 이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 일본의 운유호가 영중도 공격한 것도 이 이후. 그렇죠? 그래서 공선대원군이 하야 하고 난 이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찰을 요구하였다. 이거는 진짜 훨씬 더 이후.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럴 전쟁이 터지는 그런 분위기가 용안포 사건에서 나오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용군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거.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이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 탁 들어가죠. 몇 년도야? 1868년입니다. 오페르트 독일미수 사건이에요. 4번이 정답.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역시 이 이후에 대원군이 하야 하고 민시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시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개방정책을 하게 되고 강화도조약 이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1년에 체결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0번. 아, 문제로 들어가 보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동대문 일대 재개발 당시 발견된 하도감터 사진이 돼요. 와, 어렵다.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곳인가요? 하도감터?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 뭐. 여기에 힌트 없으면 이거 못 푸는 건데. 있겠죠. 자, 여기는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로 훈련도감이라고 하면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작했던 곳입니다. 1881년부터. 이듬해 1882년까지 99인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발생한 뭐야? 아, 이게 지금 군대 어쩌고 저쩌고 왔는데 1882년까지 뭔 차별대우를 했길래 화가 났죠? 이모군란이죠. 그렇죠?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의 난. 그렇죠. 별란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떤 군대에 대항해서.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에 대항해서. 1881년에 별기군 만들어놓고 에이, 90군대. 니들은 차별할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얘기겠죠. 1번. 입판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은 이 이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죠. 자, 조선총독부의 반해와 탄압으로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조선총독부는 1910년 이후에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88년인데, 82년인데. 자, 우정총국 개... 이건 뭐야? 갑신정변이잖아요.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홍범 14조를 기본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것.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이니까 2차 갑오개혁을 얘기하는 것. 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본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피해봤으니까 일본에 배상해라는 얘기와 그리고 일본 영사관, 우리가 군대를 파견할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는 것이 재물포조약.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31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지요. 자, 갑오.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라던, 국왕의 약속과 달리 관리들이 치막이 날로 심해졌다. 최시형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과하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보은집회를 개최했으니 보은집회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동학농면동 바로 있기 바로 전에 이 정치, 아니, 종교 집회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이때부터 어,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종교활동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게 보은집회잖아요. 그래서 1893년에 있었습니다. 자, 동학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현에서 진을 쳤으니 황토현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진행 중에 4월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토현, 황룡천 전투 우리가 승리하면서 전주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 진을 쳤다. 농민군이 3면을 치고 이한테 한쪽 모퉁만 빼고 황성을 지르자 관군은 무너졌다. 그래서 이겼다, 농민군들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을 묻고 싶은 거죠. 자, 1번. 논산으로 남적과 북적이 집결한 것은 2차 봉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입니다. 9월달에 재봉기하고 논산에서 집결한 것은 11월달이에요. 이후 상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 설치된 것은 일단 교정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집강소는 뭐예요? 우리가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것이 집강소고 이것을 우리 정부 쪽에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정청이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죠. 1번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군을 점령했다. 이것도 이후 상황이고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합에 막서서 반석부를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 고부 농민 봉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봉기. 1월달에 있었던 거니까 이것이 들어가야죠. 4번이 정답. 공주구금치에서 농민분이 광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마감을 하는 게 11월달이고 12월달에 이 관련 농민군 관련자들이 처형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안 되고 4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번에 있다는 거죠. 4번 정답. 3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 지금 통감 2도가 나왔어요. 일본 애들이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파견된 정권대사 스지키가 보낸 전보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회의위원 대우. 평화회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덜란드 헤이그 뭐 이렇게 되는. 그들은 오늘 아침 러시아 수석위원으로부터 수석위원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평화회의위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는 만나냐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니들은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항의서를 인쇄해서 각국 수석위원에게도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니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이준 이상설 2위종.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 어떻게 돼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요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 러일전쟁 끝나고 그리고 국권 피탈 다니는 요 과정이네. 마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33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다음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의병하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인형을 아 그러면 13도 창의군인가 보다. 그렇죠?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서 각도의 경문을 전하니 전국의 불철주야 달려온 지원자들이 만명이다. 이에 서울로 진군하자라는 거죠. 서울 진공작전 얘기하고 있죠. 국권을 회복하자. 점점점. 먼저 이은형은 신봉을 보내서 각국 영사관에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독립군이다라는 거죠. 각도의 의병을 하여금 일제히 진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정미의병으로부터 13도 창의군으로 가고 13도 창의군이 정미의병은 언제예요? 1907년인데 13도 창의군이 활동을 한 지금 뭡니까?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 1월 달인데 그렇게 파악하지 말고 정미의병이라고 파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한 것은 의열단이지요. 누가 썼어요? 신채호 선생이. 김원봉 선생의 부탁으로. 이만선이 주도해서 영남만인설로 올렸다. 이건 1880년대에 있었던 양반 유생들이 조오미 수호통상조약을 반대하면서 나타낸 거고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작원을 모집하였다. 상덕태상회가 어디야? 라고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대한광복회의 얘기입니다. 일본의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던 것 독립의군부고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상에 반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니들이 뭔데 말이야 우리나라 함부로 하느냐라고 해서 정미의병에 해산된 군인이 가담을 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하나의 군대로 체계화시킨 13도 창의군.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지요.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이에요. 이후 사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아관파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곳 유리창과 분칠한 담장은 화려하지만 그름나는 석탄을 떼는 전도는 옥제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라는 거지 상소 맞네요. 온나라 신하들이 심정을 염두에 두시어 가난한 말을 따라 바로 환궁하여 끓어오르는 여론의 부궁하시고 영원히 누릴 태평의 터전을 만드소서 그러니까 아관파천 했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 돌아오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관파천 당시에 환궁 요구상소 지금 시기를 물어보는데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1897년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느낌상 뭐예요?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영선사가 파견된 거는 이거는 조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군국기무처 이것도 역시 1차 과보 기억이니까 조선. 대한국 국제가 만포된 것은 자 이 아관파천 당시 이후에 환궁을 하죠. 요구상소로 환궁을 하고 환궁한 다음에 무엇을?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리고 2년 뒤에 무엇을?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99년 아닙니까? 대한국 국제. 정확하게 3번이 정답. 제널 셔머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언제입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죠.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것도 역시 1882년으로서 훨씬 이전 상황. 그러니까 이후 상황은 3번밖에 없어요. 1점이니까 너무 쉽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35번은 순서 맞추기예요. 자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 아 상권을 수화하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렇죠? 시전 상인들이 우리라도 뭉치자 단결하자라고 해서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 이 연도는 외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황무지개강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보안회가 1904년에 조직이 되고 그리고 또 농강회사도 이렇게 1904년에 조직이 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금주금연운동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에 있었던 활동이죠. 너무 쉽잖아요. 가, 나, 다네요. 1번이 정말. 근데 이게 3점이래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수업만 들었어도 3점은 그냥 먹는 문제죠.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자, 37번입니다. 아, 36번. 가, 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 단체를 찾아야죠. 일단 단체 먼저 찾자. 가의 주요 간부인 이상재, 정교 등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밝히라는 글이구나. 사람이 이제 보고 있잖아. 신문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데? 듣기에 저령도에 러시아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땅을 청구한다고 한다라는 거죠. 점점점. 러시아 사람이 요청대로 빌려줄 건지 잠깐 빌려줄 건지 영염 줄 건지 빌려줄 때는 정부의 일을 거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빌려 쓰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냥 뺏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떤 단체에서요? 독립협회에서 하죠. 그래서 독립협회에 저령도조차 요구 저집니다. 러시아 애들. 그래서 독립협회를 찾았어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정우의 선언의 영향. 1926년 상황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일제강점기고 이건 지금 독립협회는 구한말. 이때 얘기인데. 두 번째.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치하였다. 이건 신문이죠. 언제 신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민족언론이죠.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게 독립협회죠. 그래서 의회 설립운동. 그래서 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 단계 바로 직전까지 갔으나 아, 성공 못했다라는 거죠. 독립협회가 활동이에요. 3번이 정답.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했으니 천도교 소년회에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죠. 그래서 1922년. 그런데 상황상 이것을 그 뭡니까? 발표해서 이렇게 어린이날 이때를 발표한다라고 공식 선언한 건 23년인데 22년 뭐 이렇게만 알고 계져되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태극서관을 운영해서 개몽서적을 보급하였다. 태극서관 신민회 아닙니까? 그렇죠, 신민회. 그래서 태극서관에서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자금이 생기고 이 자금을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만주에 보냈죠.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는 3번이 정답. 자, 37번 갑니다. 37번 이런 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번은 기기창 기기창은 뭡니까? 근대 무기를 제조하는 무기창고를 얘기하죠. 자, 나번은 뭐예요? 재중원, 재중원은 서양의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근대 의료시설, 방해원이라고 들어왔다가 이름 바꿔버리는 거고, 한 달 만에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 출판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중명전은 덕수궁 안에 있는 전각 이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을사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를 했고요. 원각사, 터 라고 되어 있죠. 이 원각사라고 하면 뭐 불교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근대적 연극을 했던 극장을 얘기하죠. 그렇죠? 서양식 극장. 그래서 가나, 다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번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 간행된 것은 가가 아니고 어디야? 근대, 여기 있죠. 바, 다. 방문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나번. 고종의 왕제지기식이 거행된 것은 황구단이에요. 여기 없고. 자, 다번. 3번. 백동화가 주제되었다, 주제되었다. 이거 전환국에서 해야죠.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이 덕수궁, 중명절.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나온 게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곳. 이 극장이 이거는 연극이라니까요. 연극. 여기는 단성사입니다. 영화. 그렇죠? 그래서 연극과 영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옳은 설명.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8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라는 거죠.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판결문에 박 피고인. 피고인은 박 OO이에요. 피고인을 태 90대. 와, 90대 태형을 쳤는데요. 피고 박은 이가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고 각질 돌아다니면서 유세한 것에 찬동했다. 뭐야 이거. 그렇죠? 일본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에 비추어보니 피고의 소행은 어떤 법률이에요? 이거 태형령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형의 처음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조선 태형령. 와, 진짜 읽기도 싫다. 태형령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 1910년. 그러니까 10년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원수부가 설치되면 안 되죠. 원수부는 대한제국대. 자, 신간회가 창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이 갔어요. 신간회는 1927년.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실이잖아요. 지한유지법은 1925년에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고 헌병경찰죄가 실치된 게 1910년대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동양척식주식회가 설립되었다.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일자강정기 바로 직전에 먼저 설립합니다. 그래서 1908년. 완전히 식민기구죠. 식민통치기구. 그래서 경제수탈에 앞장선 동양척식주식회사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1910년대를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기억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삼국시대에는 국가 운영하는 기관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했어. 진짜 이거 진짜 살벌한 문제. 그냥 너무 무지막지한 문제죠. 이 점 주면서 막 별의별 걸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의 국가, 관립학교가 뭐냐라는 거죠. 고구려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태학과 경당이 있어요. 소수르망과 장수왕. 신라는 국학이 있고. 자, 고려시대에 와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조상의 고려시대예요. 음덕을 입은 관직진출 음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관악인 국자감복지않게 사학 역시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사학이 융성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섰던 게 구제학당이 있잖아요. 최충의 구제학당.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관악으로 성균관, 향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주도인 국립학교,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넘어가면 19세기 말 서금을 접하면서 교육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정부는 새로운 병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물을 담당할 필요에 학교를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동문학이나 이거는 이제 그 통역관 양성소 그렇죠. 유경공원 상류층 자재들을 교육시켰던 그래서 헐버트와 길모어와 같은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가부기역 이후에 교육입국조사가 반포된 다음에 관립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태학의 설립 시지를 찾아본다. 태학 거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고 자, 구제학당의 수업 내용을 조사해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맞아요. 명륜당과 대성전의 기능을 알아본다. 이게 보면 성균관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명륜당이 있었고 명륜당은 강의를 하는 곳 대성전은 뭐냐 공자의 사당입니다. 이렇게 재를 올리는 곳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동문학과 유경공원의 운영 목적 여기에서 보면 어, 맞네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죠. 자, 배제학당, 이화학당의 설립 시기를 파악한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이 선교사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사립학교죠.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한성사범학교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만든 학교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사설학교를 얘기하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아,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5번이에요. 원래 이런 문제 정도면 3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 찾아보자. 자, 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명에 의한다. 무슨 교육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조 국어가 일본어래. 그럼 지금 일제강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3조 일본어를 사용하지 상용하지 않은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가 출연을 했다라는 거죠. 5년제 고등보통학교가 출연을 했다면 2차입니다. 1922년 그래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만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줘요. 힌트를 보통학교의 수업 연안이 6년이니까 2차 교육연안이에요. 1차 때는 4년이죠. 그래서 4년이 6년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2차 교육령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겁니다. 1번 서당규 측이 제정된 것은 1차 때예요. 그래서 1918년 2번 228 독립선언이 발표된 건 언제입니까? 1919년 2월 8일이니까 이전 조선어 영구회 아 1921년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너무 잔인하게 냈다. 조선여자교육회도 20년입니다. 조선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잖아요. 이때 있었던 거예요.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낌상 이게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찍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3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다가 이번에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문제가 있었다라는데 그 중에 하나죠. 자 41번 가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도내 관공서에 조선인 관리 기타 조선인 부호에게 빈번히 브론 문서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수상 결과 이 씨의 소행으로 반명돼서 그의 체포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어디에 교통부 차장과 재무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라는 조선에 돌아가서 인쇄물을 뿌리는 등 인심을 교란한 동시에 가가 반행한 독립공채를 판매하는 한편 조선 내부와의 연락 및 기타 기관을 충분히 갖추게 하는 것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고등경찰이 등장을 했잖아. 고등경찰은 언제 1920년대에 기반적 문화통치하면서 이 고등경찰 독립운동가만 이렇게 관리하는 경찰들을 얘기하는 거죠. 독립공채 1920년대 독립공채 어디 단체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들이 얘기하는 일제가 얘기하는 브론 문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일제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1번 무장투쟁을 위해서 중광단을 결성하였다라는 것인데 중광단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기 전에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대종교의 군대죠.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한 것도 역시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상설이 북간도에 이렇게 설립하게 되고요.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세웠다라고 되어왔는데 이것은 신민회의 활동사항이잖아요. 훨씬 이전 상황이고 외교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설치를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승만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농촌개몽을 위해서 부나로드 운동을 전개한 것은 193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 아니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돼서 농촌개몽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니까 동아일보 이 정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42번 문제로 들어가보자.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탕광으로 강제 동원되기 전 고향 생활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아이고 참 그때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한국신민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표 사기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완전히 전쟁에 광분했던 1937년 이후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보로 한국신민서사를 외워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안 외우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이니까 당시에 기반적인 문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미스야 협적 1925년이었고요. 조선형평사 1923년 그래서 형평운동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그래서 딱 이때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에 우리 법 같은 거 만들어버릴까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령 이 1938년 그래서 무자비하게 징발을 해갔잖아요. 사람도 물건 지급해가지고 그렇죠. 징용이라든가 징병이라든가 이런 걸 서슴치 않고 했다라는 거죠. 4번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립되었다라는 거 1910년이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10년대 헌명 무단통치고 당시에 지금 민족발살통지는 어디에 있다? 4번에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빨간색 표시된 인물이 김원봉 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자료는 어디에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개림해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국민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 등이 중심으로 창설된 어떤 부대 같죠. 군대 그렇죠. 어떤 부대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와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무장부대는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1938년 항코우에서 조직을 한다. 자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실현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1920년 딱 거기에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1921년에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일제가 광분해가지고 간도 참변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동하자 이동해서 이동해서 하나의 큰 연합 군대를 조직하니 그것이 대한독립 군단입니다. 그렇죠. 대원 1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의용대 그렇죠. 이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한국광복군에 흡수되죠. 흡수통합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쌍선보 전투에서 한중연합 작전을 전개했다. 한중연합 작전은 1932년 아 1930년대 초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쌍성보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던 한국 독립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쌍성보 전투는 1932년 전투죠. 대전자령 전투가 1933년 전투고 자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 손영병 학교 아유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툭하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박용만 선생이 1909년 미 네브레스카주에 이렇게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1909년 아 이게 출제가 됐어. 보통은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에 대한 설명을 내는데 다른 걸 냈습니다. 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라는 것은 북로군정석은 1920년 10월달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흡수돼서 좌우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1942년 상황을 지금 2번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4번 자 가위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달의 독립운동가 입니다. 최연배 선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식용의 영향을 받아서 국어운동의 길로 들어섰고요. 광복 이후 국어교제 편찬 교사 양성에 힘썼고 그렇죠? 그래서 국어 학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 최연배 선생입니다. 이윤재 한징 이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독립운동가냐 국어 학자가 당시에 국어 1931년 1930년대 국어를 연구를 했다면 뭐라고요? 독립운동가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말 우리 역사 이런 것들 다 총독부에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자 1번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윤재 한징 이분들은 이제 순국 옥사 순국 하시는 분들이고 자 두번째 파리강화회에서 독립천원서를 제출하였다라는 거 김규식 선생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라는 거 임병찬 그래서 당시에 고종의 밀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는 박은식 선생 자 일제의회에 조작된 백오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신민회 안타깝죠. 그렇죠? 신민회 그래서 황해도 안악 사건에 연류돼서 날죄해버렸죠. 일제가 황해도 안악군에 있었던 그 활동을 날죄에서 백오인 사건까지 엮어서 이렇게 탄압을 했던 신민회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정답은 1번에 나와있고요. 우리가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우리나라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회의 중인 유엔임시위원단 투표하는 사람들 투표용지 새는 종사원 개표원 자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 뭡니까? 50총선거죠. 1948년에 있었던 50총선거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몇 명을 뽑았죠? 198명 원래 300명 정원인데 100명은 북한 그리고 2명은 어디요? 제주 제주 4.3 사건으로 2개 선거구는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죠. 그래서 198명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기는 뭘 주도합니까? 그렇죠. 좌우합작위원회는 그 전에 있었고요. 47년에 끝납니다. 이때 유엔 주도하에 이렇게 남쪽만 투표가 진행이 된 거고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는 와 왜 이래 그렇죠? 이제 이 공화국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틀리죠. 그렇죠? 1960년 4.19혁명 계기로 과도정부가 들어서고 헌법 바꿔서 내각 책임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 무효처리된 선거구가 있었으니 제주도 4.3사건 두석이 공석이 되고요. 전국회의원을 설출하기 위해서 실시됐죠. 그래서 198명 국회의원이 뽑혔으니 기극과 리일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우리가 46번 들어갑니다. 자 밑줄군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피하는 것은 죽는 것이요 다같이 일어나는 것은 사는 길이니 비록 중군군이 등장을 해요 200만 명이 들어오기로 서니 우리 2000만 명이 일어나면 한 놈도 살아날 수 없이 만들 거다 라는 거예요. 각 도시나 출락의 모든 인민들을 쌀 타다가 밥을 지어 주먹밥이라도 만들면 실어다가 전선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작년들은 참오라도 파고 한편으로 결사대를 조직해서 적의 진지를 뚫고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중군군 중국군과 싸우고 있다 이런 거죠. 해설 중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독려하는 대통령의 담아문이다 라는 거죠. 대통령이 등장을 했으니까 6.25 전쟁 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에치슬라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에치슬라인은 1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아니고요. 부산이 임시수도를 정해진 게 어디입니까? 전쟁 터지고 그리고 한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렇죠? 정확히는 아닌데 한 8월경 이렇게 임시수도로 정해졌다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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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라는 것은 이 이후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쟁 끝나고 미국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조금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서로 지켜주자 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그래서 이후에 체결된 거고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 왜 나옵니까? 1968년에 있었는데 미국 첩보안 푸에블로를 북한이 납치를 해간 사건이요. 이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그 저건데 출제가 됐어요. 이거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니 이것은 신군부에서 그래서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은 2번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게 나온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는 이 시점에서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1차 개발은 끝난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새롭고 희망에 찬 생활을 향해서 전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더욱 높아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점점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2차 경제개발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로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단 박차를 가해할 중대한 출발의 해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4,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더 좋은 공업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딱 보면 2차 경제개발 계획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시작이 아니고 중간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사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67년, 71년 일단은 71년이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71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돼야 되고 66년은 넘어가야죠. 그리고 66년이 67년은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67년 여기 정확하게 나번에 나오죠.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꼭 말씀드렸던 게 2차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2차의 내용은 다 외워두세요 했잖아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개발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낼 거는 2차밖에 없어요. 2차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알았으면 3점 맞잖아. 자,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참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황당해요. 자, 이것은 부천경찰서에 자행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선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내린 정부의 보도지침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선고문 사건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와, 모르겠다. 그럼 끝났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도지침 나오잖아. 앵무새처럼 앵커들이 막 읽어대는 보도지침이 내려왔었어요. 당시 정부는 언론의 보도방향을 통제했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고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됐지요. 이 여기에서 힌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보도지침이에요. 언제입니까? 전두환 정부지요.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에 있었고 선고문 사건은 86년에 있었는데 살찌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알잖아. 그러면 지금 박종이 정부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아라. 아, 죄송해요.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아라라는 것을 푸는 겁니다. 1번,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죠. 당시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는데 국회에서 제명을 시킨 거는 당시에 대통령이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신체제에서 있었던 거예요. 박종이 정부.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 마지막에 있었죠.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지고 6.29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에서 우리 손 들었어.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된 것은 이거 박종이 군부죠. 군사정부. 군대타 일으키고 그렇죠? 군사정병을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함이 처형된 것은 1공화국이잖아요. 이승만 정부죠. 그렇죠? 자, 긴급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구국 선언은 박종이 때잖아요. 유신체제. 그렇죠? 그래서 긴급조치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49번 문제인데요. 야, 이건 진짜 지역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렇죠? 야, 이거는 그냥 그래도 다행인 건 1점이에요. 자, 1872년 제작된 우리 지역 지도의 일부입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가명 조선왕실의 발상지라는 의미로 한 고조의 고사에서 이름을 딴 객사, 풍패지관, 태조, 이성계, 어진을 봉환하고 재산하는 경기전. 이 경기전은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몇 번 됐었어요.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후백제의 왕성이 나왔죠. 동고상성 안에 있는 선왕사. 자, 여기에서 힌트가 어디에 있어. 후백제의 왕성이 있잖아요. 후백제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이렇게 체크를 해줄까? 이렇게? 이렇게? 꼭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경기전은 몇 번 출제됐어요.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장소.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전주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전남 부안이에요. 자,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죠. 전북 김제입니다. 왜냐하면 금산사. 금산사의 유폐가 되거든요. 금산사가 김제예요. 자,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 전주화약이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 기묘사회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는 전남 화순, 능성. 지금은 이제 능주입니다. 그게 너무 어렵죠? 1점이니까 괜찮다니까. 자,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서원이 있는 장소. 와, 모르죠. 그렇죠? 정읍이에요. 자, 이 내용. 와, 모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후백제의 왕성. 수도를 얘기했고. 전주를 우리가 파악했고. 여기에서 진짜 쉽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느낌이 오면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0번 문제. 야, 이런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정부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대들은 잘 모를 거야.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라는 거죠. 아는 사람은 맞히고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사진에서. 야, 이거 진짜 너무했어요. 자,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츠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고요. 이 공동선언문에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 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얘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다라는 표현이 글자로 적혀있다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오부츠와 공동선언을 했던 게 98년이거든. 이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우리 대통령 얼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 것이고. 근데 몰라도 풀어야지 어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선언이 1998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정부예요.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라고 했던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지요. 자, 한반도 미학과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였고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와, 이거 진짜 이 의원 문제가 지금 나와? 이게 나와요? 남북정상회담하면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있었죠. 이게 문재인 정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왜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바로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이렇게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는 조금 출제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해? 자, 남북이상가족 고향 방문단을 최초로, 최초, 최초, 최초로 실현했다라는 건 1985년의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김대중 정부였던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뭡니까? 내가 이론 공부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모르는 것은 지금 파악해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아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 앞으로 다음 회차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저 뵈면 안 돼요. 그렇죠? 다음 회차에서 그냥 합격하고 끝내야지. 자,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